오늘은 강원도 평창지역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먹거리를 해결하고자 흔들바위, 산채정식전문점 흔들바위를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신심을 담다, 신심이 닦다 사실 껍기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먹은건조증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평창, 흔들바위, 산채정식사입니다 4,5년 전에 왔던 월정사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왔는데 많이 변했네요 사실 월정사 출가학교를 예전에 와서 생활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새로 나타납니다 지금 월정사 탑을 새로 포괄하기 위하여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oki 고 getting into the ice oki 고 is 높이 고 고 고 고 고 이 고 멀쩡사 가 마당에 잠시 쉬고 있습니다 2년 3년 전에 간에 갔던 멀쩡사를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도 더 굳건하게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앞에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다면 겨울이 8분에서 2시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도전하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